안녕하세요 카롱입니다 오늘 오사카 날씨 정말 화창 하고 너무 좋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지금 남바 도톤보리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이시면서 또 손님 이고 앞으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일본 친구분을 초청했어요 이유는 남바에서 태어나고 또 남바에서 자란 완전 오리지널 남바 출신이신데 남바에서 맛있는 집 가성비 좋고 맛있고 현지인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가게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겐키네스카 를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는 도톤보리 다리입니다 우와 진짜 오늘 사람 많네요 오늘 만날 일본 언니는 이쪽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기다려 볼까요 오늘은 커피를 주문하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마리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기뻐하죠 제가 정말 기뻐하죠 자 그럼 마리언니랑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남바 타카시마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에 저기 줄 서있는 가게는요 요시모토라고 하는 개그맨들이 자주 오는 아주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줄 서있는 곳이고 함바그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헤디언니 버즈 스프 corporation 에디언니 fitted area 아 국가 varying 피곤치자의 목수가 있는 나무와 나라미 아까의 아까의 나무와 그저는? 오금치자로 나무와 이다나가 이 다리는 이 다리도 나무와 고금치자의 아, 이 다리의 다리가 이 다리의 네 사질들 많죠? 네 왜요? 왜이래? 요리에 있는 요리소 전문 요리소 전문 요리책이라고 적혀있는데 요리책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옛날부터 있던 곳이라네요 프로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서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는데 절대 맛있어 타카 남바 타카시마 백화점 뒤쪽에 남바 팍스 쪽으로 오시면 오늘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진짜요 나랑들어 너무 즐거워 벌써 이렇게 줄을 서있다니 이곳은요 엄청 오래전부터 일본인 현지인들에게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슈마이, 하르마키, 닭튀김 등 여러가지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는 맛집이죠 마리언니한테 소개받아볼까요? 슈마이, 하르마키, 가라아개 소개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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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알기 쉽게 메뉴의 사진이 바깥에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시고요 아니 사진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디어 입장해볼까요? 고고! 네, 고민 끝에 마리언니가 추천해준 하르마키 정식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슈마이도, 하르마키도 두가지 종류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장이랑 식초를 촥촥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와우! 나무젓가락 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요 네,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카라하게 밥튀김을 안 시킬 수 없죠 한국의 정기구이 똥닭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은 파리빨리는皮 를包는데 다담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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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으로 먹겠습니다 저 승천하는 입꼴이 보십시오 예, 그럼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슈마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 빠꼭! 맛있다는 그 긍정인 눈빛 보이셨나요? 네, 하루 맞기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꼭 김밥 같죠? 그럼 먹어볼게요 따봉! 최고입니다 아니 이게 기름이 튀긴 거라고 몇 번을 먹어도 정말 해시하고 맛있네요 정식에 같이 붙어 나온 국물, 수프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별로였습니다 네 카롱언니 정말 맛있나 봅니다 엄지척 계속 들고 있네요 이렇게 정식 메뉴에는요 밥이 붙어 나오는데요 밥을 쇼로 시켰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에 고쇼 수에 고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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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마이도 하루마케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담백하다 보니까 계속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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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를 좋아하는 마리언니 섬섬 예뻐요 네 드디어 닭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닭껍질은 별로 안좋아하는데요 이 집 닭껍질은 진짜 예술인데요 최고입니다 네 빵빵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디저트를 먹으러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 바시인데요 좀 한산하죠 가는 길에 크로몬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잠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로몬 시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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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는 직접 만든 카레도 진열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시장이다 보니까 과일도 엄청 저렴하네요 네 검정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눈을 딱 끄네요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모습입니다 네 여기 크로몬 시장은요 생선을 파는 어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생선을 나열해서 오신 관광객분들에게 직접 구워주거나 아니면 사시미를 해가지고 테이블에 내놓아서 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고가 보이시나요? 오! 여기는 보고를 그 자리에서 사시미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케익집입니다 가일로 유명한 케익집인데요 백화점에도 진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와 네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관광객이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딜 가도 생선이랑 사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역시 생선 도매 시장 같습니다 오! 마구로! 우와! 본物입니까? 본物입니까 肉屋도 많아요 많아요 고구르맛은 정말 맛있어요 아! 고구르맛은 정말 맛있어요 고구르맛은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두부집입니다. 두부를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두유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죠. 네, 건너편에 이렇게 사시미 덮밥집이 있는데요. 가격은 꽤 솔솔합니다. 손님이 많은 걸 보니 관광객 같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사카 출신의 마리언니 뭘 좋아하시나요? 푸그! 푸그! 그리고 한국은? 한국에서 지금 좋아하는 건 김파. 김파. 김파가 맛있어. 네, 김파가 맛있어. 네, 김파가 맛있어. 마리언니한테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오코노미야키 가게, 오카루라는 곳을 소개받았는데요. 저도 이곳은 가본 적이 없는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어떤 곳의 고위야키가 가장古위야키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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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에! 고위에! 아, 고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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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고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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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여기 왼 줄입니까? 이 집 뭔데 이렇게 줄이 서있죠? 오코노미야끼 집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고구멍도 맛있고 그릇이 상와름 여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많아요 진짜요 네, 항상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 네, 딸amily하니까 탁 smartphones 골목으로 가볼까요? 오늘 평일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극크루 Auchin allein까지는 통 heightform 아, 도쿄입니다, 이네네. 도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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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먼 날인가요? 저번주랑 비교했을 때, 이번주 정말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수학여행부터 시작해서요, 각 지방에서 오신 일본분들과 관광객으로 섞여있어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도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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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요, 도심 속에 이런 진자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일본 현지인들도 오셔서 진자 앞에서 뭘 하시는지.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네, 쿠시카츠 다루마 가게가 보이네요. 이 길목 따라서 가면, 오늘 먹을 디저트 먹을 곳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먹을 디저트는요, 크레페인데요. 크레페 전문점, 아르쇽이라는 곳입니다. 느낌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죠.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평일인데도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비즈니스맨 형님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먹고 계시네요. 좁은 계단을 올라와서, 그뒤 주문을 했습니다. 네, 마리언니의 빠른 추천으로 주문을 했고요. 역시 크레페 전문점처럼 다양한 크레페가 많습니다. 여기는 1층부터 3층으로 되어있는데, 3층까지 사람이 꽉꽉 자여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주문한 크레페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건너편에 마리언니가 주문한 거는 뭐죠? 저렇게 아이스크림인지 생크림인지 두 개를 턱 얼려주니 나멜떡이 더 커 보이네요. 두 개를 턱 얼려주니 두 개를 턱 얼려주니 귀여워요. 아, 맛있어. 자, 드릴게요. 네, 프랑스 느낌처럼 먹어볼게요. 여러 개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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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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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가 상큼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의 단맛과 크레페의 기지가 정말 궁합이 딱 맞습니다. 너무 맛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듣기보다는 먹는데 더 집중하는 저의 모습 죄송합니다. 먹다 보니 생각났는데요. 아까 언니가 이걸 뭐 뿌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일단 뿌려보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뿌리는 거군요. 이렇게 뿌리니까요. 훨씬 더 오렌지 향이 살아나서 더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사카 남바 출신의 마리언니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맛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주시고 긴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리언니 감사해요. 네 그럼 든든한 배를 붙잡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마리언니와 함께해서 맛있는 맛집 두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두 곳은요. 정말 관광객도 모르는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어디에다 아무데나 막 소개시키고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만 꼭 알고 계세요.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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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